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자유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좀 어설픈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계속 어설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본인 목소리를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함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은 꼭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지인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좀 뭐랄까 가벼운 목소리? 뭐 이렇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주변 지인분이 혹시 집에 있으신 분 아니신가요? 네. 아닙니다. 자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나 해드릴게요. 몽태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게 존경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도 그러네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존경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왜 노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우리 뭐 우리 국민들 중에는 물론 존경하는 분도 많고 그랬지만 집에서는 그 부인한테 굉장히 바가지 많이 긁히고 이랬다는 후문도 있더라고요. 너무 속속들이 잘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 밖에서는 간혹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 저희 가까이 계신 분은 되게 웃어 온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직장생활이 암울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자유인님은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나의 삶이 암울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네.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주로 어떤 경우였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나? 그렇죠. 내가 겨우 이따 일을 하려고 대학도 나오고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 내가 계속 있으면 나한테 여기 비전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도 예전에 직장을 관둔 적이 있는데 왜 관뒀냐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직접적인 요인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 위에 선배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몇 년이 지나면 저 위치까지 갈 텐데 그 위치까지 가서 겨우 저렇게? 뭐 이런 생각이 뭐 철없던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만 그럴 때 좀 암울함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으시고 그럼 직장생활이 좀 암울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을 다시 먹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시 먹다는 건? 욕심을 좀 버리고 삶이랑 그저 덤덤하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좋은 인생 나쁜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극히 불교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산도 가고 절에도 가고 이러셨나? 뭐 산에는 가끔 가서 이렇게 마음 정리도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직장만 들어가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지만 막상 직장에 딱 들어가서 실제 일을 해보면 미래가 되게 암울하게 느껴지 미래가 좀 불투명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결과 현재가 되게 암울하다고 느껴질 때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직장 생활이 암울하게 느껴질 때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은지 오늘도 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번 차수가 이번 방송 주제가 세상의 광명을 찾는 뭐 이런 주제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님 혹시 범주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주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룹핑한다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범주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주화란 그냥 쉬운 말로 같은 부류끼리 그룹 짓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범주화라는 걸 매일 반복합니다. 가령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화 속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그 여러 인물들을 범주화를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범주화 분류하는지 아십니까? 주인공과 친구들 좋은 놈 나쁜 놈 우리 편 상대편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아이들의 범주화 기준은 좀 단순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두 가지죠. 주인공이냐 나머지냐 또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놈이냐 우리 편이냐 나쁜 편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대상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만 구분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외부 대상을 구분하는 일을 인지과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이러면 지각적 범주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각해서 분류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범주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동물들도 지각적 범주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여러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외부 대상을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만일 동물에게 외부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감각 능력이 없다면 그 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생명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동물에게 범주화 능력이 없다면 생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아지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는 도망가기는 그냥 반가운 얼굴로 친구하자면서 호랑이에게 다가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강아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가 당황할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속담이 떠오르네요. 하룩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네. 맞습니다. 딱 그 속담이 어울리는데요. 하룩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도 인지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룩강아지에게는 지각적 범주화 능력이 없는 상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언어학자인 레이코프라는 교수와 철학 교수인 마크 존슨 교수가 함께 공지한 책 중에 몸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두꺼운 책이라서 굳이 구입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모든 생물은 범주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심지어 암해봐도 자기와 마주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또는 다가가야 될 대상이냐 아니면 멀리 도망가야 될 대상이냐 이런 식으로 범주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생존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일단 살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을 범주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물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눈앞에 만나는 대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비즈니스 세계를 강호무림의 세계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강호무림에서는 고수를 몰라보고 그냥 괜히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면 만수무강에 지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결국 동물이건 인간이건 범주화 능력은 생명을 보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몸의 철학의 저자인 레이포코프와 존슨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범주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감되는지 한번 보세요. 범주화란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이 마주하는 환경을 구분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생존을 위해라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자기가 마주하는 환경을 잘 구분해야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범주화 능력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범주화 능력은 다른 동물들보다는 인간이 좀 더 뛰어나긴 합니다. 동물은 뭐 기껏해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또는 다가가야 될 대상이냐 피해야 될 대상이냐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범주화 수준은 동물보다는 훨씬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 가태어난 아기들의 범주화 능력은 동물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동물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달려들고 막 입에 넣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태어난 아기들은 주로 먹을 걸 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울고 보채면 달려오느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구분을 하죠.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 능력이 좀 더 섬세해지고 특히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면서부터 범주화 능력이 급격히 좋아지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범주화 능력도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주화 능력이 커져야 좀 제대로 성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어떤 대상이나 환경을 딱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그걸 구분하는 범주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범주화를 통해 세계가 비로소 자기 자신한테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범주화는 생존 능력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범주화에 따라서 세계가 창조된다라는 말이 얼핏 이해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루브르에서 제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유명한 작품 뭐가 있을까요? 그 레오나르도 다벤치의 모나리자? 그렇죠? 아마 대부분 루브르 이러면 모나리자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는 그런 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사례는 실제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루브르에 윙하고 날아다니는 모기가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기도 모나리자가 있는 그림을 앞에서 딱 보고는 그걸 명화라고 인식하면서 감탄하면서 바라볼까요? 그냥 뭐 휴게소 정도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모기에게는 그럴 리가 없죠. 모기에게는 모나리자라는 명화도 그냥 벽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모기한테는 벽지와 명화를 구분하는 범주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범주화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세계적인 명화도 그냥 벽지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 딸이 간혹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러면 아빠는 왜 맨날 재미없는 철학책 같은 것만 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딸에게 철학책은 자기 범주화 기준으로는 그냥 재미없는 책으로 분류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딸이 뭐 틀린 얘기한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자기의 범주화 수준에서 그렇게 본 건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어쨌든 딸이 뭐 사실은 공학도이다 보니까 철학 이런 책들의 진가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진가를 잘 모르면 자기 편한 방식대로 범주화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진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뭐 베토벤이나 모짜루트의 음악을 들려줘도 잠오는 음악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저입니다. 제가 간혹 강의장에서 쉬는 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틀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강사님 그렇게 재미없는 음악 말고 좀 신나는 거 틀어주세요. 네. 그분에게도 클래식 음악은 재미없는 음악이라고 범주화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범주화는 동물들이 각각 자신들이 살아갈 세계를 창조해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들은 범주화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세상 속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범주화를 한다는 것이 결국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세계를 창조한다라는 말 뜻이 이제 좀 대략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독일의 생물학자인 윅스킬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나온 책으로는 번역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라는 책에서 동물들도 범주화에 따라 세계를 서로 다르게 지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윅스킬은 범주화 수준이 원래부터 타고난 게 아니라 각자의 행동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가령 파리가 있잖아요. 파리는 벽하고 문을 다른 것으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파리는 벽과 문을 둘 다 장애물로 범주화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파리는 문을 열고 나가는 행동능력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개는 벽과 문은 다른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에게는 어쨌든 머리나 발로 문을 밀치고 나가는 행동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범주화는 단순히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각자의 행동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개도 루브르의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딱 봐도 그걸 벽하고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개한테는 미술작품을 감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각자 동물, 인간, 능력에 따라서 범주화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건 확실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험과 연구 끝에 윅스킬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동물들은 각기 자신이 가진 행동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인지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 서로 다르게 범주화한 자신만의 세계를 구성해 그 안에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기가 만든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그러면 인간도 인간의 그런 능력에 따라서 같은 시공간에 있다고 해도 같은 세계를 산다라고 말하기 어렵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범주화 수준에 따라 자기가 사는 세계는 달라지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만화영화 같은 걸 볼 때 세상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만 구분하면 세계는 마치 흑백TV처럼 단순하게 분류되어서 다가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흑백논리에 갇혀있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반면에 세상을 좀 다양하고 세밀하게 좀 더 다채롭게 구분하며 사는 사람한테 세계는 총천연색 칼라TV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범주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를 칼라TV처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윅스킬의 주장 기억나시죠? 동물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범주화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세계를 다채롭게 만들려면 내가 범주화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동능력과 인지능력을 항상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행동능력보다는 인지능력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공부를 하면 자기 앞에 세계를 다양하게 범주화할 수 있고 그 결과 다양한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아... 또 공부를 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럼 인지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공부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인간의 인지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성능력과 감성능력인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사철 시서화를 즐겼습니다. 예로부터 선비들은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이런 걸 함양시켰고요. 시서화를 통해서 감성능력을 길렀거든요.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문학, 문사철,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을 통해 이성적 능력을 높이고 예술을 통해서 감성능력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인지능력이 높아져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을 다양하게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내 눈앞에 다채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독일 신 하이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한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천국을 경험하고 악한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지옥을 경험한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내가 마주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범주화하는가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오늘 주제가 직장생활이 암울하게 느껴질 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직장생활이 왜 암울하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혹시 발견하셨나요? 역시 또 제가 능력이 부족했네요. 범주화 능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만 해석될 건 아닙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범주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앞서 예를 들었던 파리처럼 문과 벽을 구분하지 못해요. 해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 벽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주화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은 문과 벽은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두고 있는 직장에서 곳곳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직장이 그렇게 암울하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좀 답답하면 그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결국 자신의 범주화 수준에 따라 자기가 사는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천국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범주화 수준을 높이려면 뭐가 필요한지 기억하시죠? 문사철 시사와 각자 제가 인지능력 행동능력 이런 걸 길러야 된다고 했는데요. 범주화 수준도 개개인의 행동능력 인지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행동능력과 인지능력을 잘 길러둔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직장생활도 그다지 암울하지 않게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세상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부디 각자의 인지능력과 행동능력을 잘 길러서 자기 앞에 놓인 세상을 다양하게 범주화함으로써 직장생활이 좀 암울하지 않고 좀 다채로운 천국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결국 이제 결론은 평상시에 자기 자신의 인지능력 행동능력 이런 것들을 좀 잘 길러두면 직장생활이 암울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약간 생소한 얘기긴 한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뭐 이렇게 직장생활이 좀 암울하다라고 지금 느꼈던 사람들한테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 할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한줄평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느끼신 점 한 줄로 요약하시면요. 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바로 공부가 필요한 순간이다. 아 좋네요 그죠? 세상을 탓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장생활이 암울하게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생활이 암울하게 느껴지는 원인은 직장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개개인의 능력 때문입니다. 해서 평소에 행동능력과 인지능력을 잘 길러둔 사람이라면 절대 직장생활이 암울한 지옥처럼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해서 평소 자기 분야에 필요한 공부도 좀 하시고 문사철 시서와 같은 인문예술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인지능력과 행동능력이 향상되어서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좀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